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나서던 37살 여성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여성의 입을 통보해 스토킹과 폭행도 모자라서 보복살인을 했던 겁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아온 어머니까지 공격했는데 그 현장에는 숨진 여성의 6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심법원은 그제 31살 설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날은 피해 여성이 사망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해 여성의 유족들의 말처럼 정말 교제 범죄, 교제 살인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6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이 저지러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새벽 6시 인천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보험사에 다니던 피해 여성이 출근하는 길에 설 씨는 피해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나왔을 땐 피해 여성은 이미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나온 6살 아이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걸 보면 피해자의 동선을 정확하게 깨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계획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2년 한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났고 설 씨는 피해 여성이 일하는 회사로 이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 씨는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결혼을 강요했고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교제는 6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설 씨의 스토킹은 계속됐고 범행 한 달여 전 참다 못한 피해자가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설 씨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범행 당일날에도 계획을 하고 현장을 찾아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소 이후에 설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2023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이었는데 문제는 범행 시기가 접근금지 기간 중이었다는 겁니다. 네, 설 씨는 자신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직후에 흉기를 구입해서 차에 씻고 다녔고 범행 닷새 전부터는 피해자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옷에 흉기를 숨긴 채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올라간 뒤에 20분을 기다렸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계속된 스토킹 위협에 피해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지난해 6월 말에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해달라는 안내를 받고 범행 나흘 전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치밀하게 이 계획 범죄를, 범죄를 계획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스마트워치 반납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경찰이 요구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설 씨가 왜 이런 짓까지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를 믿고 이 짓까지 했는데 정작 자신을 부하직원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대해서 2심 법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와 아이가 느꼈을 공포심과 참담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정서적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잘못을 리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설 씨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도 무언가를 계속 해왔다는 건데 어떤 건가요? 피해 여성이 만나주지 않으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으로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주변을 배회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2월과 5월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신고됐는데 그러자 설 씨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을 때 찍은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교재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정말 피해자는 그동안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피해 여성이 돌보던 6살 아이와 노부모는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설 씨가 출소한 후에 아이를 찾아올까 두렵다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이 앞에서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는데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인체 어서 빨리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부 최숙호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